제가 가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가끔씩 그냥 초인종을 누릅니다. 사람이 안에 있어도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되게 놀라서 집사람이 달려와요. 왜냐하면 보통 저는 비밀번호를 띵띵띵하고 들어오는데 뭔가 퇴근할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니까 이건 뭐지? 낯선 사람인가? 왔다가 저를 보고 되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되게 뭐라 그래요. 왜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지? 사람 오가게 만드냐? 되게 화를 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큐티 목사니까 말씀을 읽어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럼 좀 맛이 있어야지.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또 10월에 레위기 들어갈 텐데 레위기야? 이번 한 달은 좀 쉬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초인종 누르시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영적인 긴장감. 우리 안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나야 했을 때 주님 제가 오늘 밤에도 준비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요. 영적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큐티도요. 누가 결국은 성공하냐면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내가 이거 그냥 목숨 걸고 해볼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읽어낼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 걸어놓고 하다가 좋으면 큐티하고 뭐 좀 이번에 어렵네. 그러면 놓고. 이러면요. 점점 마음이 식어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들소대나 사슴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요? 앞서가고 막 힘 있고 선두 그룹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공격합니까? 아니면 뒤처지고 이렇게 쩔뚝거리고 그냥 낙오된 그런 동물들을 공격합니까? 그렇죠. 후자잖아요. 낙오된 것도 서러운데 사자가 또 나를 공격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현실이더라고요. 내가 막 영적인 침체 가운데 힘들어요.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죽겠어. 그런데 거기다가 마귀가 나를 또 시험을 걸어갈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마귀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기도 가지고 언제나 영적인 선두 그룹에 내가 설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의 띠를 딱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혹시 루즈해지고 또 풀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다 잡으세요. 내가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 내가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내가 큐티하는 자리 절대 놓치지 않고 갈 거야. 그러면 마귀가 시험 걸 일이 없어요.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아, 마귀는 결국 제일 약한 놈 건드는구나. 제일 뒤에 처져 있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냥 이렇게 뒤에 나고 대는 그런 동물 건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그 무리에 내가 속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도 핑계대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모세가 손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손 내리면 전쟁이 졌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인데 어떻게 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손 내리면, 피곤한 손 내리면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네가 뭐 인간이어서 손 내리는 걸 어떡하겠냐.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손만 내리면 전쟁이 져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 피곤한 건 내 사정이에요. 피곤한 건 내 사정이에요. 마귀는 그가 안 봐준다니까요. 내가 옆에 아론과 훌 같은 순장님과 총부를 갖다 붙이든 아니면 큐티의 어떤 같이 동력할 누군가를 만들어서 한 조를 짜든 어쨌든 내가 이 큐티의 손,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인간인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계속 손 들고 있어. 손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순진함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겠지.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서 어떻게든 먹여지겠지. 그런 순진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왜 얘기하겠어요? 레윅키 큐티 하시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말을 계속 안 그래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말을 하냐면 이렇게 강의만 듣고 큐티 안 할까봐 어렵다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이 레윅키가 다시 오려면 한 7년 걸려요. 5년 걸려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5년에 한 번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올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어렵지만 통과하시면 좋겠고요. 통과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물 다 받으셨죠?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 속의 레위기의 위치를 한 번 보면 여러분 5경이라는 것은 모세 5경을 얘기합니다. 창, 출래, 민신, 그죠? 창세기, 추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속의 레위기는 어떤 위치냐? 여러분 5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5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가 아니라 그 에덴에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가 시작할 거야, 건설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죠.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도구입니다.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은 제가 예전 큐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면 긴데 쉽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 이거는 뭐,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이게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말로 이렇게 야, 우리 사귈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맺으시는 공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식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건 이제 공식적인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느 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그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입양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시작할 거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오경을 보면 족장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 첫 번째 족장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땅의 형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창출 내민신에서 그 내비기는 하나님이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내가 너희하고만 관계할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샘플이거든요. 모범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이제 온 만국 백성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는 왜 기록되었냐? 하나님과 시작된 이 관계가 족장량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땅의 형성을 준비하는 것인데 레위기는 이 공적으로 수립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 잡고 염소 잡고 뭐 이렇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건 표면적인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매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제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제사 우리 초반기 할 때 전반기 할 때 5대 제사가 있었죠. 그렇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냥 제사 하나만 드리면 되지 5개냐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다시 복습을 하지 못하지만 번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됨을 표현하는 거고 소제는 그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 곡식은 내가 드리는 거니까 감사의 표현이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진노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좋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거고 남은 게 뭐죠? 속제, 속건제 이건 이제 둘 다 죄를 없애는 부분인데 왜 나눠졌냐면 속제, 죄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그 죄 자체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고 기능을 가지고 속건제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배상이 되었다 배상이 되었다 속전물이라고 하죠 어떤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에 입힌 것이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사를 드리면 번제제와 속제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속제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죄 자체를 없애하는 그런 의미, 이야기, 상징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고대 근동에 썼던 언약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언약을 책이라는 모양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딱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이제 양쪽이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둘 중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그죠? 그걸 이제 당하게 될 거다 일종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피가 왜 있습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한쪽이 언약을 파괴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우리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숙하고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걸 지켜내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잘 지킬 건지 우리는 알아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못 지킬 거예요 못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언약을 체결해 봐야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신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 짐승처럼 쪼개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 대신에 그 짐승을 제사를 드리면 마치 네가 그 대가를 치른 것처럼 해주마 이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제사를 드릴 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언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재갱신되는 거죠 재갱신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는 항상 피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피울림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방 종교의 제사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방 제사는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내 소원을 이루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저 신이 엄청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누구로 뜨리는 목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 속에 이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졌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되지 않았으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는 이 언약을 계속 재갱신하는 방법인데 이 이방 제사와의 차이점은 바로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내 소원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뭔가 잘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신에게 접근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체결되었고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걸 계속 내가 유지해 나가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계속 파기하는 그런 위험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지 않아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이 구약적인 제사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러면 이 제사와 예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는 이 구약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먼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다 먼저 언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재경신되죠 또한 언약의 말씀의 승포를 듣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다 그 설명과 해설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마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나서 결단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재경신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은 예배는 분위기가 기쁨으로 끝나야 돼요 예배는 페스티벌이거든요 물론 이 가운데 회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또 내가 그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가슴 아파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다시 나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게 대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건 제가 1학기 때 했던 그걸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1학기 때 제가 헤리슨인 학자가 정리한 구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16장까지 했거든요 전반부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 뭐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후반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봤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웬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죠 그래서 7장까지는 제사, 5대 제사, 그리고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16장까지는 정결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성마간에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으로 홀로 들어와야 되고 그 가정에서의 거룩은 다시 사회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되는 거죠 확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은 반드시 내 가정 안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백성이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생활하는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나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지금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봉적인 거룩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좀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부분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 후반부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여러분이 교재에 있죠? 그리고 22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거룩한 언약, 복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뒤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아 적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용을 다 이렇게 넣지 않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는 못 넣기도 했고요 어차피 이걸 받아 적어봐야 안 보시잖아요 중요한 건 지난 거 보세요 안 보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세요? 이게 제가 어저께 TV 보니까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동양인은 왜 그렇게 죽으라 공부를 하는가 제목이 그런 거더라고요 동양인은 왜 그렇게 죽으라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서양인들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공부더라고요 동양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주구장창 잘 암기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항상 이제 쓰고 받아 적고 필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쓰시고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간만 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신학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너무 막 열심히 적으시니까 차라리 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후반부 17장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는 거룩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제사라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면 뒤에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적나라하게 다뤄요 너무 적나라하게 다뤄서 좀 민망한 부분도 있죠 자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재물은 오직 성막에서만 잡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재물을 성막에서 잡아야 하는 이유 이건 이제 모든 그 짐승을 내가 잡을 때는 그냥 내 장막에서 내 집에서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먼저 이 짐승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화목 재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좀 번거로워진 거죠 이 광야기를 통과하면서 고기 먹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짐승 잡아가지고 고기 구울 수 없고 먼저 성막으로 갔다가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두셨어요 광야에서 음란하게 섬기는 수념 속 귀신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셨냐면 그걸 잡아서 개인적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아직도 이집트의 옛 타성에 젖어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시스템적으로 방지한 거죠 일단은 성전에 가져와서 성막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추레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보이는 귀신도 아니고요 이 순염소, 염소를 섬기는 이것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암암리에 진행이 됐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해산의 식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바로 뭐 만들어요? 황소 만들잖아요 황소 황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가능하긴 하겠어요? 방금 그렇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황소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냐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에 치열한 싸움들을 해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먹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마라 그러냐면 피는 첫 번째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요 항상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피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심판의 대가는 내 생명을 지불하는 거니까 피를 내가 흘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으로 그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베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액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네 생명이다 네 생명과 같은 그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는 건 뭐예요?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너 대신 죽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어떤 잘못을 어떻게 한나 짐승이 대가를 치러주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들은 사실은 다 신약을 향한 그림자 결국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치르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샘플 이걸 보면서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맨날 소잡아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 먹지 마세요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선지해장국은 또 저도 가끔 먹는데 그럼 순댓국이랑 선지해장국은 이제 못 먹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구약이 나오는 음식법 그리고 제사법은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구약에 메어서 있지 않아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 순댓국 드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피는 죄를 벗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치는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그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와 조폭 피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그냥 피 그러면 되지 언약의 피는 또 뭐야 이 구약을 알아야 이 말씀들이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 하면 그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완전히 완성하고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피구나 그리고 18장에 가면 거룩한 성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도가 빠르죠? 18장에는 총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얘들아 너네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의 법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가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난 땅의 법도 따르면 안 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난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문화, 세상 문화를 이제 사례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당시에 가난 땅에서 저질러졌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 그래서 24절부터는 만약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법,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살면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각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부른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구원했으니까 끝, 이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부른받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든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면 살게 될 건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마음이 어디로 쏠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왕좌왕하십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는 양은 줄어들고 세상에 만나는 친구들 이야기 TV에서 보는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믿음이 생겨요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진리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안 될 것 같다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망하지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누구 목소리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그러니까 딱 그래요 전문가가 되는 건요 내가 어떤 한 분야를 많이 접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우리 남자 선배님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남자 선배님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지금 일을 하시고 또 일 처리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처음에는 아마 없었을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돼? 잘 모르겠는데? 막 물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으면 계속 반복하면 이제는 뭐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아,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양을 늘리셔야 돼요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을 늘리셔야 돼요 다른 법이 없어요 배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뭡니까? 이 18장에는 이 탈선한 가난의 성문화를 이제 얘기하는 데 대표적으로 이 근친결혼과 근친상관을 얘기합니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이면 이제 패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이제 몸을 범하는 그래서 그런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옵니까? 월경 중인 여성과 관계하지 마라 불륜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수관하지 마라 수관은 그 숫자는 짐승 숫자잖아요 인신 제사 드리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그때 그 가난 땅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그걸 당연시했던 것들이고 그 안에는 어떤 주술적인 또한 미신적인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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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비기로 주신다면 뭘 주실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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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지마 하실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아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토해낸 거죠 너무나도 더러운 그런 죄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구나 스스로 두렵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꼭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라는 말을 항상 계속 붙이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건 그냥 여러분 한 명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은 교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너무 피부에 와닿는 이 성적인 영역들 성윤리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해 주신 권리이자 선물이다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때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증이 여긴다 가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싫어해도 싫어해도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이제 사실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그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너희와 나 사이에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거야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이라는 땅이 직장이라는 땅이 또 어떤 땅이 나를 지금 계속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삶의 영역에서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이 19장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식계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식계명의 추리국기 20장이 나오는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을 작은 율법 혹은 성결법전 홀리니스 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홀리니스 코드냐면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화 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요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 거룩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 여기서 이제 성결법전 성결법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세 가지 측면의 성결을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성결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성결을 얘기하고 세 번째 뒤에 보면 종교와 윤리가 혼합된 측면에서의 성결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건 뭐냐 그건 그냥 교회 와서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열심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네가 성결하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락방에서 혹은 신방할 때 그때만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와이프랑 혹은 남편이랑 얘기할 때 자네랑 얘기할 때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반쪽짜리야 반쪽짜리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레베기 19자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여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 계속 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언약을 체결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니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 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종교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얘기해요 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료민을 위하여 나그네죠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하니라 또 얘기하죠 자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도 뭐랄까요 일상적인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윤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고 붙였을 때는 이것도 내가 받는 거룩함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 가서는 엄청 예배드리고 직장에 가서는 밑에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속치고 그러면서 큐티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월급 제때 안 주고 배려하지 않고 온갖 욕은 다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직장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것 못 봐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극류를 가지는 것 왜 거두지 말고 남겨놔요? 이건 네 거 아니다 누구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떨어지면 그거 주워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짐승들 그래서 이방 종교도 다른 종교도 이런 어떤 제사물을 신에게 드려요 신에게 드리는데 그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이 성결법전에서 말하는 제사는 차이가 있는데 이방 종교에서는 그건 신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 음식이나 이 예물들은요 결국은 다 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이에요 나누는 음식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길이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될 거룩함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룩함이란 거룩함이 뭐냐? 내 개인의 내면 상태가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그 삶의 태도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19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19장 얘기하고 있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친구와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우 아니라 또 얘기하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또 갖다 붙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거룩함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재발견해야 되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보통 거룩함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특세 안 빠져서 동판 받고 그것도 우리가 그 거룩함의 한 방법이지만 정말 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치열하시잖아요 다락방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관계잖아요 사랑관계 뭐 좀 마음 상하고 내 뜻대로 잘 안되고 오해되고 결국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 관계더라고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사업파트너관계 다 사람과의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 그게 그걸 내가 거기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걸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도대체 사랑하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함께 앉아있는 내 요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잃어버린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거룩함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해서 욕하지 않죠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재수가 없어요 밥맛이라고 하죠 밥맛 밥에 대한 모독인데 왜 그게 밥맛이 되어버렸냐 왜 우리 기독교가 재수가 없고 밥맛이 되었냐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가 정말 이런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정말 작년 지난주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일찍 오셔가지고요 출근 시간이 점점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2시 50분까지 당겨져가지고 그래도 딱 와보면 이미 찼어요 본당이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웃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내 동생 잘 챙기고 돌보고 그죠? 건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부모님께 잘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벌이 나옵니다 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먼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라 그리고 가족 내에서 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을 해라 그리고 27절에 가면 다시 또 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은 18장에서 19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거냐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눈에 띄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 자식을 몰렉에게 몰렉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이제 인신제사 하는 경우 몰렉이라는 그 신은 안몬 자손이 섬겼던 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타락의 극치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받쳐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땅이 그 민족이 얼마나 이 문화 자체가 우리가 섬겨를 읽으면 하나님은 진짜 뭐 다 죽이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가난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서 뭐 애도 남겨두지 말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힘들죠 사실은 사람 죽는데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다 쓸어버려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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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태워 죽이는 이걸 볼 때 이건 더 이상은 이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가난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래서 가면 가난 사람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곱 민족을 해요 나머지는 관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일곱 민족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극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남겨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문화에 빠질 거니까 분명히 거기에 이제 전념되어가지고 이 죄는 저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하신 건데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돌로 치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사형 방식인데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돌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신접하는 자 그러니까 무당 박수무당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늠한 신부 신성 모독자 안식을 위반자 우상숭배자 폐역한 자녀 폐역한 자녀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은요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엄숙하게 서 있어서 들어볼 때 우리 진짜 회개할 거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역한 자녀에 대한 것은 오계명이잖아요 이 오계명에 해당되는 것도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저주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주를 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렇죠? 뜬금지 대충 분위기 감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뭐냐면 가볍게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저주한다라는 거 할 때 그 단어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요 단어가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다 상호존중이에요 피차 복종하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경이라는 피차 존중 외에 공경해야 될 두 대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두 번째 부모예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경이 들어가는 대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요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반대말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라는 이 어떤 존재 이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거룩하고 건전하게 살도록 하는 그 역할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부모를 세웠다는 거죠 반대로도 얘기하면 부모는 그 권위와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애만 낳아서 그냥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의 칭찬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보내는 양육자로서만 살고 계십니까? 어쩌든지 그냥 성공하고 잘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게 몰래기라는 우상인데 그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요 10개명에서 1개명부터 7개명까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명부터 7개명을 어기면 성경 옛날 구약식으로 하면 다 사형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사형해야 되냐? 부모님께 막 그렇게 어떻게 해약하면 사형하냐?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는 지금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이때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곧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래서 종교와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진짜 돌로 때려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무거운 죄였구나 그걸 알 때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더 진지해지고 또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죄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자판기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돈 넣으면 회개라는 자판기에 딱 돈 넣으면 밑에 용서라는 캔커피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발로 차죠 왜 안 나오냐고 회개했으면 용서해줘야지 왜 용서 안 해주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실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점점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죄를 줄여나가야 돼요 결국에는 죄를 안 짓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치열함 그러려면 죄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내 배우자 외에 다른데 눈길 주는 거 무겁게 여겨야 돼요 물건 함부로 훔치는 거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는 거 무겁게 여겨야 돼요 거짓말하는 건 무겁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무겁게 안 여겨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사람 죽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외의 글로는 엄청 꾸질하면 많이 듣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여겨가지고 회개도 안 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 뭐 그러시나 내가 사람을 죽였냐 자식을 몰래에게 바쳤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까? 아 이건 뭐 아셔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거짓말 좀 하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다 살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금은보화입니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우리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부귀용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 버는 방법 배우려고 괴호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탑돌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원 이루지만 단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소원을 구하는 것 뿐이지 별반 차이는 없는 거야 다 소원 구하는 면에서는 단지 걔네들은 귀신한테 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차이지 원하는 건 똑같아 금은보화 부귀용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는 네 삶의 목표가 거룩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함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실 때 그거 이번에 한 끈 해가지고 1억 천금을 손에 거두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너는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레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조금 지루하거나 그러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은혜해 주셔서 레위기를 보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내고 내고야 말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런 어떤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가시면 어떤 표면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어려워지는 일들은 조금 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보면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랑 좀 상관없는 캐릭터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은 제외입니다 직계가족은 제외인데 그 외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할 때도 제사장은 장려나 혹은 돌신과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직계가족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도 참석할 수 없고 장례식은 그리고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나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없어야 되는 목록이 쭉 나오죠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특히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차별법을 발동시켜야겠구만 차별금지법이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거룩과 부정이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좋은 건 샘플이거든요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정말 그 존엄 북한 김정은이 자기한테 쓰는 최고 존엄 우리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려야 될 그 호칭이 아닌가요 최고 존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온전해야 되냐 그게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재물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바칠 수 없는 짐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승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의 그 부분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 결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요한이라 너희는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죠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 예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네 나는 요하니라 나는 요하니라 나는 요하니라 그리고 그 요하니라 할 때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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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이 22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21장 22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거룩함은 다 좀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보다 제사장이 더 높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이걸 오늘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서 평신도, 부목사, 단임 목사 이렇게 하냐 신약시대에는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도 장례식에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메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하시냐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삶 그리고 흠이 없는 이 신체적인 조건 또 흠이 없는 재물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리고 뭐 온전하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최고 기준을 요구한다기보다 결국 오실 완전한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릴 때 그 흠없는 재물로 드렸던 그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냥 끝나는 거냐 베토르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 불러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쨌든 성도들보다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뇌위기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지도자들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나도 뭐 장례를 못 가고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정신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누가 이렇게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되는 거 하고 아니면 목사님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게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음식 뭐 제사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럼 또 뭐 다른 것들은 또 그게 어떻게 기준됩니까?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보세요 이 제사라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잖아요 유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유지를 위한 그 음식으로부터 해서 의식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의의를 전가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이나 이런 의식이나 제사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윤리와 도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자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나 이제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월을 갖고 유명한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별로 가책이 없거든요 왜? 이미 용서받았는데 뭐 한 번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게 이제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 우리가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빠져버린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법이 있어요 도덕법, 윤리법 이게 세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걸 닮아가는 이 치열한 싸움은 계속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율법 같은 그 의식적인 부분들은요 우리가 많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시도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막 물었어요 그 제사드리고 나완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먹을 권리도 있고 안 먹을 권리도 있는데 다만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항상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덕을 세우려고 먹어도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죽은 귀신인데 나는 자유해 나는 뭐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을 거야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말이 좀 장하다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받을 게 없어요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 나오잖아요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 하고 누워있을 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다르죠? 제가 너무 피곤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목사님 누워서라도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목사님 누워서 기도해도 되나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감각이 있어요 그걸 물을 것도 없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게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내가 뭘 싸워야 되고 뭘 자유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교회 건덕을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외국에는 하잖아요 외국에는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아주 보수적인 교단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단은요 주일날 버스 타면 징계 내리는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먹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매주일마다 맞았어요 목사님이래 우리 아버지한테 그 회초리를 맞았는데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TV 봤다고 주일날 주일날 TV 보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해초리를 때렸어요 근데 왜 매주 맞았을까요? 매주 보니까 맞으면 그냥 안 봐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또 재밌는 거 하면 또 보는 거예요 그 보면 아버지가 와서 물어요 오늘 봤니? 안 봤니? 그러면 안 봤다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뭐 그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꼭 정직해야 돼 또 그럼 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때리다가 나중에는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매주 때려야 되니까 그냥 얼굴 표정이 그냥 안 맞다고 해라 그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치는 TV를 없애는 걸로 오늘날 집에 왔더니 TV가 없어지고 세계 명작 동화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TV를 주일날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유함이 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TV를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보면 되고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안 보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거룩함과의 싸움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죠 다 이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게 제자훈련의 근본이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는요 제가 했어요 예전에 절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절기는 그 전에 제가 했던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훨씬 그건 절기만 가지고 두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참 주옥 같은 그런 강의로 이렇게 했는데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23장에 절기가 나오니까 절기는요 여러분 총 7개가 있습니다 제사는 5대 제사예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예위기 하면서 좀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 속건 이렇게가 5대 제사고 절기는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그런데 23장이 보면 7대 절기가 아니라 8개가 나와요 앞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2절까지 봄에 해당되는 절기가 나오고 그 뒤에 가을에 하는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7대 절기인데 자, 봄에 하는 건 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가 봄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리와 밀추수를 합니다 그럼 가을은 3개겠죠 3개겠죠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이게 이제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을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총 7개예요 유무초오 나속초 유무초오 나속초 유무초오 말은 어떻게 만드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유무초오 나속초 총 7개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또 세 가지로 좀 줄이면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 오순 어디 있습니까? 초막절을 이제 그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3대 절기로 해요 이 절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기는요 무조건 성회로 모여야 돼요 자기가 어디 살든지 간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성회로 모여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명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됩니까? 보통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절기는요 절기가 세워지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렇죠? 기념하는 그걸로 이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뭡니까 광복절 광복절 이러면 광복절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후대해서 아 그날은 좋은 날이니까 기념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 같으면 6월절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추리구 뱉은 그때잖아 그냥 지나가면 안되지 우리가 이걸 명절로 하자 이게 우리식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그걸 얘기하세요 6월절 지켜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절기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개인 민족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결국은 구속사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속의 개념이 사실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뭐 이스라엘 절기 이런 게 있구나 뭐 혹은 이런 이스라엘 절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자 보세요 먼저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은 왜 이 명절 7개가 있는데 그 앞에 안식일을 넣어놨냐면 안식일이 이 모든 명절의 기본 이 컨셉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축소판입니다 어떤 축소판이냐면 안식일은 뭐 하냐면 쉬고 성회로 모여요 안식일로 해야 되는 큰 두 가지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 일곱 절기들도 다 그 어떤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7일 만에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 7이 절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죠 그리고 그 그 뭡니까 매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해로 보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리고 매 7년이 또 7,7이 49가 쌓이면 50년째에는 또 희년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또 치릅니다 매 50년째 그리고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 7회 배수죠 무교절은 이게 뭐야? 다시 설명할 거예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하고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주 이후에 진행합니다 하여튼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7,7,7,7,7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그게 뭐야? 제 7일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에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식일이 굉장히 모든 명절에 출소판인데 안식일 자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구원 그것들을 구원 감사하는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우린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일날 어떤 걸 기념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로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주신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스라엘 베슨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생활을 주셨다 라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거겠지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중요한 이유가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신약이 오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조금 변전사항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쉬니까 그럼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는 날 이렇게 보통 일을 하세요 안식이라고 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가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피곤해서 쉬셨어요? 피곤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구 만들고 새 만들고 너무 헉헉됐어 내가 번아웃됐어 하얗게 불태웠다 이제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도 쉬어 7일째 여러분 하나님은 7일째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안식일을 가지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7일째 쉬는 건 여러분 주말이 제일 잘되는데 그때 쉬면 어떻게 해?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쉬어요 요즘은요 오히려 쉬어라 그러면 화내요 어떻게 쉬냐 요즘같이 바쁘고 정말 돈 벌기 힘든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쉬래요 무슨 근거로? 네가 나 믿으면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쉬도 되나? 쉬도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실은 저건 어떤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 이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담을 넘어간다 라는 이제 표현이죠 과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라는 거 패스오버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이제 패싹이라고 하는데 패싹 이게 이제 무슨 절기냐면 여기 이제 대충 보시니까 감 잡으셨죠?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을 뭐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할 때 이제 그 종로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 같은 날이죠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고 종교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양력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3, 4월인데 하나님식으로 하면 1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4일 이게 6월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은 1년 된 수컷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절기 어떤 거다라는 거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나를 넘어갔다 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나의 뭐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를 넘어간다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그 대가 치름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가 하늘 앞에서 씻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스승이가 생겨보면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이 절기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의미와 상징들이 그 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6월절 무교절이 따로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뭐길래 뒤섞여 있냐 자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라는 거는 누룩이 안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6월절 14일날 7회잖아요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지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비벌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비벌이 뭐냐면 봄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식으로 하면 종교력으로 하면 1월인데 이제 우리 양력으로 하면 이제 3, 4월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뜻하는 아비벌 레 15일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쯤에 해당되는 근데 또 성경 어디 보면 니싸놀이라고도 해요 아비벌과 니싸놀은 같은 얘기예요 이제 니싸놀이 사실은 우리 양력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끌려가서 그쪽에서 쓰는 이제 원력을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아비벌 혹은 니싸놀 이런 단어가 이제 혼용이 돼서 쓰이는데 이건 유대인식이고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포로기 이후의 시대 그래서 텔아비브 아시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텔아비브가 바로 이 아비보래 이 아비브예요 이런 게 훨씬 재밌죠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이 날은 첫날 마지막 날은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그 날들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6월절을 이제 그 패스오버 했잖아요 죽음이 통과했죠 그리고 그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그걸 계속 기념하면서 이제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그러죠? 무교절을 지킨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대청소를 하기 시작한대요 말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 그래서 지방 구석구석에 이제 누룩을 다 없애야 되니까 이제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방 대청소가 시작된대요 우리 집에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누룩은 신약의 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패하고 전염시키는 그래서 무교봉을 먹는다는 것은 이걸 다 빼고 먹는 거니까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사는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구 무릎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신약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절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다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초실절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하는데 열매 이게 뭐냐면 초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뭐 하는 절이라 이런 의미겠죠 초실절이니까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그 어느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안식울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죠 예를 들어 6월절이 금요일이다 그러면 무교절이 이제 토요일날 시작되겠죠 그리고 주일이 초실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냐면 보리가 처음 이제 수확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리의 첫 단을 이제 상징적으로 가져오면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첫 단은 이제 앞으로 수확될 모든 보리 전체를 다 대표하는 포함하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이제 무덤에 왔죠 안식후 첫날 언제일까요 초실절이겠죠 그렇죠 이해 되시죠 안되세요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첫날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왜 하필 예수님은 굳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을까요 초실절날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들이면서 자 이게 앞으로 수확될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 주서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어요 아 나도 그날에 주와 같이 부활하겠구나 마치 이렇게 밭에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는데 갑자기 싹 노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노래지면 쫙 번져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기 노래진 걸 보면서 아 여기 노래진 걸 보니 앞으로 이 밭 전체가 다 노래지겠구나 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부활 되겠구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순서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순절 다섯 번째죠 오순절은 자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면 3일 지난 거잖아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 번의 안식일이면 7일이 일곱 번 지난 거죠 그래서 칠칠 사십구 하고 그 다음 오십일째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 오십 이해 되시죠 오늘 많은 거 배우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거예요 칠칠이 사십구 하고 오순절 오십일 날 이걸 했죠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왜요? 이때 밀 아까는 뭐였어요?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맥추 뭐예요?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드리는 날 혹은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의 아 밀의 내가 지금 문술을 하고 있어 밀 보리가 아니라 밀 밀 그죠? 밀 그죠? 밀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봄추수는 그러고 보니까 보리에서 시작해서 밀까지 이렇게 오면 딱 이제 한 타임이 이제 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순절이 뭐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게 구약적으로는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이었을 거다 라고 이제 이제 짐작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십계명 받은 육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로 이제 지켜왔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가른 바람이 있어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순절하면 이 당시에 어떤 밀을 추수하는 그 의미보다는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 뭐 참고사항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그 마가다라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며칠 동안 기도했게 해요 네? 120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어 며칠에 기도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계산이 나와요 우리는 되게 많이 기도한 것 같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기도하다가 뭐 못 기다리겠다 나자빠지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왔죠 그러면 그 앞에 50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일동안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40일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40일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했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왔어요 그럼 며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 나오죠? 10일에 기도했어요 별로 기도 안했죠 어쨌든 언제 올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되게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10일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한 셈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용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나팔절은 이제 이 뭡니까 양각나팔 를 이제 부르는데 아 이건 이제 7월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 세 절기는요 다 7월에 있어요 나팔, 속제, 초막 그래서 7월을 축제의 달로 부릅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나팔을 불죠 아까 그렇게 생긴 그 양각나팔을 이제 불면서 새가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팔절을 로시는 머리 하샤나는 해 그래서 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 10월달쯤인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마치 신년같이 보네요 그래서 이때 새해 덕담을 나눈대요 보통 이제 나팔을 이제 부는데 성경보면 나팔을 불 때는 백성을 모을 때나 전쟁이나 행공할 때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희년이 시작할 때 그리고 나팔절 때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것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 우리 형대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에 보면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대살론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신약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이 있고 성도에 부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날을 고대하는데 그날은 우리의 나팔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 주님은 이 7월달 이때 오시는구나 우리식으로 하면 9월 10월달에 오시는구나 다 이맘때잖아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시라니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괜히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여기 이제 너무 의미를 둬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나팔젤라 주님이 제림하시는 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얘기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자 대속제일 요음키프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제4차 중동전쟁을 요음키프르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교과서 제가 사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요음키프르 전쟁 이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차 중동전쟁이 그러면 왜 하필 요음키프르 대속제일에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게 뭐냐면 7월 10일날 이제 지키는 건데 이 날이 뭐냐면요 구약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사가 드려지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의로 모아야 돼요 왜 아랍 연합군이 요음키프르의 전쟁을 도발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북한이 왜 주일날 내려온 것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쨌든 이 대속제일은 그냥 속제일이 아니라 대속제일 그냥 한 개인이 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그날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이 7대 절기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온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이때는요 특별한 제사가 의식이 치러지는데 바로 요호와를 위하여 염소와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라는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염소 두 마리를 그날은 특별히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서쪽 지성소 안에 있는 법개와 휘장에 뿌려요 짐승을 잡은 거죠 그 죄의 대가로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세를 위한 이 염소는요 죽이지 않아요 얘는 동쪽 머리에 제세상이 기도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옮겨주시고 하나님은 이 염소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해해달라고 하고는 얘를 동쪽의 유대 광야 사막으로 내보내요 그럼 이제 얘는 죽는 거예요 돌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나요 죽게 해요 그래서 뭐 거의 벼락 같은 낭떠러지 같은 쪽으로 몰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 여호와를 위하여 양은 서쪽의 지성소 안에 바르고 아사세를 위한 그는 동쪽 광야로 보내고 이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동의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이 표현이에요 왜 동의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보통 해 떠서 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남에서 북에서 먼 것 같이 아니에요 왜 꼭 동의 서해에서 먼 것 같이 해야 돼요 바로 이 염소 두 마리가 그렇게 동서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이후로부터 죄가 멀어지는 그래서 두 염소는 동서로 향하면서 백성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건 이 구약의 대속제일은 매년 이제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데 이 매년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염소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이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언제 때까지 이걸 기다려요 온전한 대속제일에 온전한 제사 제물이 나타날 때까지 유효한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스 10장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외하셨도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대속제일에 요하를 위하여 아사세를 위하여의 그 양으로 자기를 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양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의미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그림자로 계속 깨닫고 보게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은 여기 보세요 말 그대로 초막 안에 이제 지내는 절기인데 마지막 절기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에 이제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40년 광량에서 그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아까 무교절도 7일 동안 즐겼잖아요 즐겼단다 이렇게 기념했잖아요 7월 달에도 똑같이 7일 동안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은 이것도 아까 오순절이 77절처럼 이름이 있는 것처럼 초막절도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이 초막이라는 말이 나뭇잎으로 엮은 장막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장막절 텐트죠 텐트 40년 광량 생활을 했고 그리고 수장절 그게 수가 뭐냐면 추수를 저장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과일 포도 올리브를 수확하고 봄철 그럼 뭐였어요? 밀보리였죠 포도 올리브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 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뭐 수장절을 지키니 장막절을 지키니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한 단어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장막에 지금도 한대요 이때 되면 이제 베란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를 뭡니까 집 같은 거에도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는 반드시 별이 몇 개가 이상이 보여야만 된대요 몇 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막 집 짓고 있죠 아까 이거죠 지금도 지켜지는 이제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이 있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그 광역길을 거둘 때처럼 그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초막질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거든요 여기 집 짓고 영혼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 초막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 그냥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초막절을 항상 준비하셔야죠 난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 영혼이 살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잠깐 여행 나온 거지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텐트에 누가 영혼이 살겠어요 그건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거둘 때가 정리를 하면 이 절기는요 보세요 6월절 무교절은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초실절은 처음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칠칠절 그게 왜 나팔절이라고 했지 오순절입니다 잘못 나갔어요 실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임무가 교대되는 그죠 그리고 나팔절은 아까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죠 강림 대속제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완전한 속제 그리고 초막절은 심판과 새하늘과 세 땅이 임하는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신약적인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절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 성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앞 그날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면서 내가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그렇죠? 거기서 영혼이 주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일들이 이렇게 쭉 일어날 것을 절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의 한 명절이 아니라 시간이 돼서 그 다음에 희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5년 뒤에 레위기 할 때 너무 중요한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희년은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축제죠 50년째에 완벽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 또 이단들이 이것도 너무 개념이 좋으니까 50년 주빌리 축제 이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기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 신앙은 결국 예배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화의 신앙의 성화 예배의 신앙인과 동시에 성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거룩함으로 계속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건 단지 단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출혁기 7장 16절 보면 출혁기 7장 16절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그 성화의 그 영역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고 그 일상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다 하다못해 여기 앉아있으면서 여기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 지금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죄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 이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래요 뱀파이어 성도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기서 제자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여기 혹시 뱀파이어 성도에 있습니까? 오늘도 피 피 고파서 뭐 그런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며 여러분 제자도는요 결국은요 순종도에요 순종도 그래서 우리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파워는 뭐냐면 순종력이에요 순종력 여러 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력은 뭐냐면 순종력이에요 순종력 여러분의 순종력은 그 게이지가 어디까지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순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질수록 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오늘 그냥 죄 용서받고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가는데 특별히 문제없게 하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영성은요 굉장히 공허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래서 요즘 뭐 영성 훈련이니 영성 이런게 어디 기도원 가니 그런 얘기 그런게 많은게 뭐예요 왜 그런가 아니면 영성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 우리의 성공은 뭐냐 우리의 성공은 거룩함이 이르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될 성공은요 부귀영화 금은 보아가 아니라 당신은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참여자 목사님 설교를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하고 해주는 강좌 소비하고 제자 훈련 너무 좋다 소비하고 사회훈련 소비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목표는 거룩함에 거룩함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의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것은 딱딱한 이 읽기 힘든 레위기 왜 해요 나도 거룩하고 싶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현장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시다가 그 거룩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할 건 이 거룩함의 싸움의 상처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백성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닮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들에게 하시고 이 레위기를 묵사하는 동안 주여 어느 본문보다도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애쓰셨어요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